네, 안녕하세요. 김재씨. 네, 축하합니다. 여기서 올라오셔서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누구 초대해 오셨어요? 이병헌 선배님께서 뭐라고 초대를 하시던가요? 네 결혼식 꼭 와달라고 해서 오늘 옆에 왔습니다 두 분 행복하게 사시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두 분의 닭살은 것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?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럼 이병헌 씨가 이민정 씨 자랑을 하시던가?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모르겠어요 진짜 기회가 없었네요 네 이 새는 누구를 닮으면 좋을까요? 뭐 두 분 다 워낙에 멋지고 예쁘시니까 누굴 닮아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네요 멋지고 예쁜 분 중에 누가 조금 더 아까운 것 같으세요? 굳이 뽑자면 글쎄요 어렵다 이민정 씨요?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